국군체육국 국군은 국군 gave 국군 avait removal 국군이 국군은 양 팀 선수들 지금 받을 수 없는 코스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서버, 곽윤 선수가 서버 변화를 통해서 이런 찬스 볼을 중앙에서 버텨내고 있는 미래세증권 박규현, 우영진 선수에 붙어서 디펜스 굉장히 받지 못합니다 미래세증권 득점 지금도 박규현 선수 잘 만들어줬고요 그걸 기다렸다가 우영진은 5점 떨어져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차이, 서비스로 일단은 만회를 기회다 싶었지만 벗어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지금 우영진 선수가 저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민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잘 처리해줘야 돼요 아, 경기 4점 차 자, 캔들 빗나가면서 미래세증권에 득점 아, 저, 예 과규빈 선수의 마지막 공이 벗어나면서 11대6으로 첫 번째 게임 종료됐습니다 네 자, 과규빈 선수가 슬쩍 넘겨준 공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뀌었는데 표현이 맞추지 못하면서 포인트는 북근체육부대 네 아, 예 반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지금 과규빈 선수의 바나나 플레이 네트 볼이 나오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뺐습니다 극점합니다, 북근체육부대 3대1로 앞서갑니다 저, 지금처럼 김민영 선수 지금처럼 붙어서 뺏긴 하지만 해결하는 과규빈 네 지금 김민영 선수가 좀 붙어서 뭐처럼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네 지금 옷이 맞았네요 예 과규빈 선수가 옷이 맞으면서 예 바로 그냥 득점으로 아,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득점 미래의 세팅권 네, 박규현 선수 지금 붙어서 디펜스 잘했고요 아, 그렇죠 따라가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과규빈 선수가 저 위치에서 백핸드를 해야 상대가 흐트러집니다 아 박규현의 3구는 빗나갑니다 네 아 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규빈 선수가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찾아야 됩니다 예 네 박규현 선수 지금 박규현 선수가 받아냈는데요 우형규의 공격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네 받지 못합니다 득점하는 미래의 세팅권 아 아 박규현 선수 아 아 예 아 지금 과규빈 김민혁 선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아 아 아 네 아 네 미래의 세팅권이 맞받아집니다 3구째 넘겨내지 못했습니다 곽유민 선수 코스 공략 바하나 플레이 코스 공략 좋네요 동점상황에서 한 포인트를 김민혁 공이 길었습니다 박규현 따라가서 봤습니다 득점 지금 박규현 선수 넌 난리에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곽유민 득점하는 미래의 세팅권 우영규 선수 바하나 네트에 맞고 나갑니다 곽유민의 범실 공격 성공 미래의 세팅권 10대7입니다 우영규 선수 미래의 세팅권 곽유민 선수의 10대7 상황에서 바하나 플레이기 11대8로 매치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